자 이번 경기는 어 개틀링포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틀링포 한문 어 총 4대와 어 조선 아 중국창병대 어 3부대 총 1800명의 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격과 방어 바꾼다 하는게 또 까먹었네요 젠장 갑시다 오케이 준비 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야들이 올라라 시작 자야들 방어라가 아마 안올텐데 오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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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만 야들 왜 궁병이야 잠시만 뭔가 잘못 뽑혔는데 이번들 왜 활 들고 있죠 아니 왜 갑자기 궁병이 나와 왔다 빡 아 몰라 해봐 함 해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준비 비켜 내가 쏜다 아군을 쏠까 야 돌려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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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을 쏴 버릴까 아니 아군 소변 욕먹을 것 같고 아 저기 이 아들이 예아이잖아 쏠까 죽어라 됐어 돌려 야 뒤로 빼 왜 착하게 사시오 알겠습니다 조종 가능해요 몰락시대 명사들은 조종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아 왜 자판쓰기 하시오 알겠습니다 팀필은 없는걸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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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800이 해볼만하다 이건가 그냥 클릭해가 공격하면 돼요 어 마우스 갖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거냐면은 어 이렇게 야 돌려 오케이 저까지 총알 날라가나? 저까진 안 날라가네요 수동서격을 하면 더 멀리까지 날라가요 확인중 킬존 오케이 킬용까지 써주겠습니다 발포 어 맞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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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긴하는데 아직까지 원걸이라 그런지 효과가 좀 미미한데 나머지 두 부대는 어떻게 할라고 막 죽기는 합니다 막 죽기는 합니다 야 엄청 쏴 되네 어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뭔가 사진찍는거 같다 자 과연 과연 자 빨리 쉬지말고 갈겨 야 빨리 쉬지말고 갈겨 빨리 재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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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개는 내가 조정하다 비켜!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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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g! live 공주 물 수동사격 수동사격 안될거같은데 이거 야 함 붙어봐 머리에서 함 붙어봐 붙어봐 에헤이 야 뭐야 당검갖고 싸우는데 야 안돼 안돼 개틀링펌 한문갖고 택도 없어 썰린다 궁수들한테는 후퇴 야 불화살 매복맞아보니까 이거 개틀링펌 뭐고 소용이 없네 기관총 수가 딸려갖고 어 도저히 저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물인데 아무리 뭘해도 물이야 심지어 수동사격으로 쏴야되는데 물이야 자 손실 100명에다 400명 죽였네요 그래도 어 그래도 400명 한대당 400명까지는 어 커버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 중국 궁수들의 승리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